이번 시간에는요, should have pp, should have 과거 분사 형태의 표현들을 한번 알아볼게요. 이 표현은 특히, 뭐 뭐 했어야 되는데, 약간의 후회와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죠? 아, 노크 했어야 했는데, I should have not 라는 표현입니다. 노크를 안 하고 들어가서 뭔가 민망한 상황이 됐거나, 보면 안 될 걸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겠네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, should have not 이렇게 친절하게 원어민트는 발음하지 않습니다. should have, should have 이렇게 연음이 되죠?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? I should have not, I should have not. I know I shouldn't have done that. 자,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? I know, 난 알아요. I shouldn't have done that.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. shouldn't, not이 들어가 있는 거죠, 그렇죠? shouldn't have, shouldn't hav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. 그래서 shouldn't의 T 발음 안 하고요, H 발음도 생략하고, shouldn't have, shouldn't have 이렇게 발음을 해요. 자,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? I know I shouldn't have done that.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나도 알아. It should have been me. 자, 이거는 후회라기보다는 나였어야 했어. 약간 자책할 때 하는 말이에요. It should have been me. 그가 다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쳤어야 했는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. 그런데 물론 그렇게 자책할 때도 쓸 수 있겠지만 약간 부러워서 제가 1등 했는데 내가 2등 했었어야 하는데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. 뒤에 pp 형태죠. gotten 이런 단어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. have 뒤에는 꼭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가 옵니다. I should have gotten there sooner 내가 그곳에 더 빨리 갔었어야 했는데 못 간 거네요. You should have told her the truth. 자, 그 사람한테 그 애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약간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안 한 거에 대해서 약간 여기서는 약간 화를 내는 거죠. 아니, 말했었어야지 왜 안 했어? 약간 요렇게 상대방에게 음, 일종의 충고 아닌 충고 같은? 근데 이미 과거에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니? 약간 그러지 말았어야지 요럴 때 좀 쓰는 표현이에요. You should have told her the truth. 그 애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야지. 네, should have pp.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? 어렵지 않아요. 많이 사용해보면 됩니다. 한 10개 문장 만들어 보시겠어요? 알겠다고 하면 될까요? Tell her the truth. 알겠다고 하겠다고 mostra t- 있어서جe금이 PPG- 가져가진다고 recent 아니, 이거 mesmo. 참고, 정하는 중 그분의 표정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